코로나로 대면 행사가 어려워진 요즘 회의도, 수업도, 인터뷰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죠? 학교에서는 비대면 입학식, 졸업식까지도 진행되고요. 북한에서도 줌, 미트와 유사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초등학교 입학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자체 개발한 화상회의 프로그램, 라권을 사용하는데요. 김일성 종합대학이 개발한 라권은 2012년 처음 공개됐습니다. 활발하게 사용하기 시작한 건 코로나19 유행 이후였대요. 라권은 원격 의료, 원격 교육 시스템과 함께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간 이동이 쉽지 않은 북한에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평양에 있는 주요 기관의 전문가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실제로 라권이 사용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때 무려 37개의 단체가 화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보도됐습니다. 북한의 주요 기업들과 지방정부, 그리고 중앙정부가 비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었던 거죠. 라권은 4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는 호스트의 얼굴이 나오고, 밑에는 참가자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스크린 우측에는 참가자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창이 있어요. 화상회의 프로그램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북한에서는 지역 곳곳을 연결하는 역할까지 하니 이 프로그램의 장점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 진료, 비대면 교육이 뉴노멀로 자리 잡은 것 같은데 북한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